여러분 어서오세요 여러분 혹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제 목소리 잘 나와나요? 어서오세요 여러분 다들 식사 안하셨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왕따기왕이 냉면먹으러 냉면먹고 있는데. 다행히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채팅이 공유가 되네요. 냉면 냉면 비빔면 비빔냉면 먹고 있어요. 밥은 먹고 살아야죠. 감사합니다. 센터전 뭐 무난하겠죠? 이 7구의 실력을 정확히 몰라서... 아 ASM 소리 크게 들려요? 송수 형 어서오세요. 소리 줄여달라고요? 소리 큰가요? 라면먹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되나요? 아프리카만 큰 건가? 유튜브도 큰. 밥은 먹고 살아야죠. 생각보다 맵네. 생각보다 맵네. 바보는 안되요. 안아프리카만, 이렇게 따라야죠. 그래서요. 여기 저의 보려는 무거운 장면이 불려야죠. 왜 그러지? 줄리님 어서오세요. 마우스 소리가 크다고요? 이따 엄청 시끄럽겠는데? 마이크가 웹캠에 달려있는 마이크라 감도 설정이 안돼요. 감도 멈췄 여러분 식사는 하셔야되요 일부러 30분을 찍혔는데 밥먹으려고 밥은 아니지만 밥 먹은거 같다 맛있다 맛있다 아 형 오늘 출근했어요? 근데 오늘 확실히 센터를 적대 지킨다. 도리도리용이 출근을 안 했네? 큰일인데? 그래서... ㅎㅎ 으 Ahí 자 준비를 해볼까요 아 피곤해 차가 미어 터진가 바빠서요 오늘 337이랑 58도 센터전 한다고 했는데 337도 준비 확실히 했네요 이번엔 오케이가 시키고 쿠가 넘어가나 보다 와 58 준비 안했네 337이 무조건 이겼네 이건 와 거만한 것 봐 미쳤네 얘네 안징어니 구지 하셨네 오늘은 용사훈련이랑 식량 채집 이에요 327 구륙은 327 센터 열걸요 아닌가 열었네 327 센터 얘네 잘 안지켜요 327 구륙은 핫플이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구륙이 넘어오는 순간 바로 지지치고 뺄 거예요 구륙도 데뷔 안하잖아요 지들끼리 이러고 놀고 있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딱 봐도 센터전 참여 인원이 얘네가 훨씬 많은데 이번에 ZK가 먹기로 했나보네 그리고 백구? 백구 데뷔했나? 안했죠 백구랑 222도 핫플이라 할 수 없는게 222가 스커가 빠졌어요 원래 스커 때문에 엄청 뜬 센터인데 스커가 빠져가지고 악스 이 친구도 세긴 한데 악스? 이 친구도 세긴 한데 그래도 좀 약간 스커의 명성에 비해서는 많이 힘이 빠진 모습이죠 아마 백구가 무난하게 먹지 않을까요? 327, 96, 109, 222은 아마 앞쪽에 두 개 서버가 이길 예정이고요 58, 337만 337이 무난하게 먹고 그나마 좀 센터전 서로 대비하고 싸우는 것 중에는 우리가 볼 만하지 않을까 일단 서로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인구 면에서 279가 좀 더 앞서는 것 같긴 해서 우리가 점수가 진짜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279보다 높네 아, 살아내렸다. 아 아 딱 끝나고 337에 있는 친구가 센터전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279 빠르게 잡고 337 센터전 도와주러 갈게요 아마 337이 좀 더 먼저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 58이 데뷔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뭔 강인지 모르겠는데 337이 전투적력은 높은데 모르나 보네요 아 잘 먹었다 아 이거 밥 먹었는데 똥 마릅네 어떡하지 살짝쿵 똥 마려운데 아이 노블리 좋아 좋아 역시 내가 약하니까 나한테 지온을 많이 넣어주는구만 아이 그림리퍼님 좋아좋아 아이 어서오세요 아 아 좋겠다 똥 마려운데 10분 안에 싸고 올까요 아이 센터 오자마자 고급 탐색 걸어놓은 사람 누구야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 형 이제 이런거 하면은 그 유튜브 자체 필터링에서 걸려요 벗방 이 단어 제가 이번엔 표시해줬는데 다음에는 아마 순 그 아 필터링될거에요 벗방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 필터링돼요 제가 설정을 걸어놓은게 아니라 유튜브에서는 벗방이란 단어가 필터링 대상 단어여가지고 유튜브에서 벗방이라 치면은 그거 돼요 필터링돼요 222 서메에 TW2가 있다고 6가 있다고 222 서메에 TW2가 있다고 222 서메에 TW2가 있다고 똥 좀 빨리 싸고 올게요 여러분 후딱 싸고 올게요 232ows offspring 231 222 233 212 242 234 252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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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물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상당히 달콤하네. 물내리는 소리 들렸으면 햇반 준비하셨어야죠. 아 제발 나는 적당히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나를 너무 많이 안 때렸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는 매우 약하거든. 어 약간 심장 떨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와 큰일 났다. 랭킹보상 달달. 밥 반찬으로 괜찮은 ASMR 아니었어요? 몰내리는 소리. 아 뭐야 벌써 59명 접속했어? 달달하네. 달달하네. 아 아침 뜨는 병사 킬. 근데 만킬은 하겠지. 만킬도 못하고 제로잉 당하고 빠지진 않겠지. 만킬도 못하고 제로잉 당하고 원하우 때문에 게임 접어야지. 망말로 풍중이 와서 날 때려도 많긴 하겠지. 이큐유유유님 어서오세요. 다시 넣어주시네. 롤롤롤롤롤롤롤 존나 간지나는구만 재접종할게요 아 긴장된다 재접종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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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기가 더 귀해서 누구고? 돈은 별로 귀하지 않아. 언제든 구할 수 있는 존재 같아. 근데 이제 전기는 좀 귀한 것 같은? 기름이 귀한데 전기가 기름을 먹으니까 전기를 소모하는 걸 약간 안 사게 되는 관계가 있더라구요. 이 정도만 하고 VIP 돌리고 아프리카로도 많은 시청은 바랍니다. 아프리카가 좀 더 딜레이가 짧아요. 아프리카가 좀 더 딜레이는 아프리카가 좀 더 땜어 아프리카가 좀 더 딜레이를 아 이거 좀 지렸는데 적은 LCC연맹이 여기를 센터를 지키기로 했나보네요. 아 들어왔어요. 부탁담당. 센터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아무도 안 넘어오지? 안 넘어옵니다 이제. 센터전 시작했어요. 뭐야 왜 불 나고 있어? 시작하자마자 불 나는 거 실화야? 필드에서도 재미있는 전수가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센터에는 렉이 걸려서 아무도 안 넘어오는 건가? 어 누군가 나한테 찍었다. 의신 찍었다 의신. 어 얘 뭐야. 준나 센 애가 때린다. 준나 센 애가 나 때린다. 어떡하지? 반격을 해야 되나? 얘가 나 때리는데? 조용히 맞아줘야 되나? 근데 가속을 안 밟는 거 보니까 아 얘가 센터 때리는 거구나. 어? 하나 벌써 아웃 직전인데 279 렉 개워준다고요? 당연하죠. 150 그만 사람들이 한 번에 279를 넘어갔는데 현재 센터 망원은 제가 들어가 있고 이 친구가 영역을 쓰셔넣는 중입니다. 위장을 안 쓴 것 같죠? 모서리에 있는 인원을 터트리기로 작전했나봐요. 일단 센터는 한 번 막았어요. 이건 제가 막은 건 아니네요. 저한테도 빨간불은 안 찍히네요. 저한테도 빨간불은 안 찍히네요. 저한테도 빨간불은 안 찍히네요. 센터 전 집중 좀 할게요. 센터 전 집중 좀 할게요. 센터 전 집중 좀ers Santiago. 전 집중 좀 남아주세요. 오 쒸기 두 생식 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터지겠는데 다음은 난가 우무양 터져버렸네 다음은 나인가 X댄건가 다음은 내 차례인건가 X댄건소 X댄건소 멀리서도 쏜다 X댄건소 현명하게 통을 안 건드리네 이게 다 나만 때린다고? 실화야? 이러니 터지지 이게 동시에 어느순간 줄어들거 아니야 그리고 난 터지겠지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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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퀴를 볼 여력이 없다. 아, 존나 긴장돼. 이 많은 애들이 다 들어오겠지? 선수죽을 막을 수 있을까? 배인일텐데. 막은 느낌이죠? 미사일도 계속 꽂히고 있구나. 큰일이네. 가속을 아끼는 건가, 얘네가? 타임을 맞추는 건가? 아니면 빼는 건가? 뭔가 한방에 다 끼긴 하는데? 아, 이 사람 한국인이던데. 빅돌리? 저를 때리시네. 아, 가슴 아프다. 김여정씨도 저만 때리더만. 우리 RIP 친구들 아웃. 토라형도 터졌네. 깊게도 저랑하네. 이치구 센터 한번 보고 올게요. 오, 쉣. 이제 우리는 가토 날리기 하고 있네요. 여기 이미 초토한데요? 일단 여기는 타워 다 뺏겼고요. 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데 아닌가? 저한테 오뎅 공성이가 빠졌어요. 저한테 오뎅 공성이가 빠졌어요. 저한테 오뎅 공성이가 빠졌어요. 또 누구냐? 누가 사폰을 때리냐? 아, 순돌이요. 버텨! 킹 튀어! 근데 우리 지금 43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얘는 지금 이렇게 여유 부려도 되나? 괜찮나? 아, 정신없어. 아, 맞네 얘네. 사람이. 아, 스트레스 받아. 그만 때려! 버텨! 이런걸 터뜨려줘야 돼 얘네가 그냥 덕지로 궁성만 하면 드럽게 피곤한데 아 청둥 든든하다 킹티어 일단 버텨 킹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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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으로만 찌르냐. 존나 무섭게. 우리도 기능대 한 개가 있구나. 또리또리 형은 잘 붙이고 어 뭐야 아웃 터졌네? 나한테 안찍히던 게 아니구나. 어 아 이제 내 콜을 챙길 시기가 온건가? 아 버티어 버티어 킹티어 킹티어 전 미리미리 풀어두고요. 이거 다 나갔지? 킹목 한번 뚫은 사람을 계속 뚫는구나 얘네가 한두 번 막히면은 그냥 안 때리고 못일나게 찍어야 되나? 야 다 그 같았는데? 아 그런데? 저는 왕지 응 흠 흠 흠 스 흠 흠 흠 흠 아 친구들 많네 수력이 5억이요? 아... 고마튼 잘 버티네 아... 아... 타워 지켜요. 타워. 타워 지켜요.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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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과 세 먹자도..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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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e. 아 들어왔죠 통다통 대결이죠 이게 우리가 수성을 하는 판단이 틀렸던 것 같기도 하고 개꿀잼 인데요 지금 279는 끝났죠 못 지키죠 이러면 일단 279 센터는 뺏었어요 점점 했어요 우리가 개꿀 인데요 못 버티네 이거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이네요 제가 잘 쌀한 티저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거 하시는데 내가 심리지 못하는 입 이런게 진짜 패스러워 운명 운복 나이사 안 뚫린다고? 이 정도면 피해 많이 줬다 생각하는데 오 뭐야 이거 미사일 준하게 날아오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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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때리는 것 같은 기분 탓인가. 이 사람은 어차피 센터를 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을 때리는 게 맞는 판단이 돼. dw 여기 먹으러 왔구나. 아 참 봐서 여기를 공격하는 게 아 개미 얼음을 맞아 버리셨네. 아 또 맞았나?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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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아 아 자부지신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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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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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뚫을 수 없어. 표기 꿀팁은 여기서 수정하고 삭제하면 편합니다. 여기서 삭제하면 다시 표기를 볼 수 있어요. 누가 다 때렸어. 뺀 게 아니라 복귀한 거네요. 이렇게 찍고 빼시면 됩니다. 3개만 딱 찍어주고 10초 기다리면 돼요. 얘가 뺄 거거든요. 일단 무난하죠. 센터전에 이긴 것 같죠? 안 뚫린다고? 비행킬수가 80만이에요. 타워 체크해 주시고요. 타워링 열심히 하네. 이 친구들. 어떻게든 시간 벌렸다는 건데. 어? 뚫렸나? 방심했다. 젠장. 이 자식 치사하게. 방심한 틈을. 뭐지? 더 빨간불. 틈을 딜기 한번 할까? 또 뚫렸나? 이건 아닌데. 김치 온나? 김치 온나? 김치 온나? 둘다. 얘네는 지들센터도 안 지키고 뭐 하는 거지 지금? 지들센터 이꼬라지인데 지금 몇 분 남았는지 보고 올까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텔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군요. 1시간 남았죠? 1시간 안에 못 찍히면 게임 끝나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받고 있고 직지키는 이건 이렇게 적어서 씁니까 오 글쎄 형 복귀 타워 하나만 죽어라 물고 넘어지는데 이거 좋은 판단인지 타워 하나의 시간을 끌어서 그 시간만큼 얘네가 센터를 먹을 수 있으면은 이게 좋은 판단인데 아예 센터를 못 돌고 있어가지고 얘네가 잠깐 먹은 게 끝이라. 자 얘가 바로 옆에 있는 이 후대를 치면서 버텨야 되는데 확실히 공격이 더 점수를 많이 얻네요. 이들 지금 다 들어가서 다 수비해야 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끝났어 게임. 너희 센터 지금 다 터져가는데 어? 이걸? 용룡이 혼내주러 갑니다. 용룡이 혼내주는 것 같아요. 어? 무섭게. 이상해는 또 쉬지 않고 싸요. 이상해는 또 쉬지 않고 싸요. 돌아올 가속을 할 다이아가 없으므로 저는 내보내고 하루종일 기다려야 하는 운명인데 여기 특무는 이미 뚫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지금 그때 맞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기 바빠요 지금. 이것도 뚫려가지고 또 체력 줄었죠? 정신 못 차려요? 저런 걸 통일하고 차라리 이분이 더 용맹하다. 얘나 얘가 통했어야 했네. 뭐야 나 또 맞았나? 그게? 아 채팅 러쉬 하지마! 채팅 러쉬 하지마! 방송인 면허 안 보이나? 아 원래 군중기자 때리는 거 아닌데? 아 주나 아프네. 이 애 때리면 기분 70만 90만 키씩 하니까 아 미키한테 두 번 맞았네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쿨하게 두 대 때리고 튄건가? 네. 대통령이 너무 좁은데? 다 복귀하기 시작했죠? 이미 여기는 미사일만 맞고 안 보여요. 얘 얘 둘? 사법구? 아 우리 사법구구나. 얘 끝? 얘 둘? 아니 얘네 둘이서 연맹을 통일을 못하니까 티키타카 하고 있잖아요. 상대가 안 되지 이러니까. 우린 사법구 참모장 둘 다 가 있는데. 통이 여기 있는데. 귀엽농. 뽀작뽀작한 농. 샌드백 때리는 맛이 풍부하죠? 끝났나 이거? 한 번 때릴 때마다 풍족한 샌드백 90만 킬씩. 얼마나 좋아. 달달한 샌드백 때리면 돼요. 이렇게. 대형 서비랑이 아니라 이렇게 점수 작업이 돼요. 뿌직뿌직 올라가는 것 봐. 얘는 또 뭐야. 4,5킬짜리가 나 때리네. 맞아줘요. 맞는 것도 점수해요. 두렵지 않아. 이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 어차피 용사컷이거든. 때리지도 않았네. 그 전에 날아갔네. 인구도 딸려. 힘도 딸려. 뭘 믿고 뺏겠 하고 깝치고 다닌 거냐. 진짜 알 수가 없네. 참여수라도 우리보다 높아가지고 우리가 단체로 무쌍 찍으면서 했음. 말이라도 다르지. 자판기요. 자판기요. 와 100일진만 킬. 때리면 그냥 자판기요. 달달합니다. 1,2,3,4,5. 어떻게 달 수가 없어요. 달아요. 너무 달아요. 더 이상 달 수가 없어요. 2탄 얼마 때렸죠 점수가 쭉쭉 오릅니다 그냥 공상 갈 걸 그랬었나 다 미사일이죠 나를 때릴 여력이 없거든 쟤네가 그냥 공상 갈 거 같다 여기는 깍놀으로 바꿔주고요 그만에 스킬 키고 때립니다 아무튼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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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prang은 피로 앱을 잘게 해봤는데요. 원래는 달짝지근하지 않네요. 확실히 꽤 더 세네요. 2배 2. 4배 2. 또 누군가가 나를 때린다 다 욕심으로 낙지게 되어 이건 뭐지? 뭐가 왔다 갔나 누가 다녀갔나? 아 표기가 안 찍혀 있었네. 이런 젠장. 표기도 안 찍고 말뚝박은 애 때리면서 안 찍고 눈... 아래 아py... 아래라 아 Kay... 뭐... 음... . 얘네는 안 챙기다, 센터. 센터에 우위론이 더 많은데? 아, 결국 미케 복귀했죠. 미케가 복귀를 했어요. lcc 못 지키죠. 가토 어디 갔죠? 그 세다고 자랑하던 가토 어디 갔죠? 가토 안 보이네요. 우리 자랑스러운 가토 사라졌죠? 아, 0번 아웃! 끝까지 버티던 0이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버티던 0이 사라졌어요. 남은 거 너 혼자죠? 디버프 달고 150을 버티겠다고요? 아웃! 님 뒤졌어요! 끝났죠? 버티다 내가 사라진 거는... 와, 뚫었다! 와, 뚫었다! 아, 도발이 풀렸네요. 두 발 풀린 건 살짝 아쉽. 님 기지의 네고도 풀리는 것도 살짝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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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버틸까요? 네고도 회복을 하는데 까이는 게 뭐예요? 못 들었네.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도 안 이러고 있냐. 여기서 우리 바지끄레임 붙잡아야 될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게임은 끝난 것 같지만. 수회 시간. 자리도 없다. 자리도 없어. 얼마나 상대가 쉬우면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냐. 됐다. 끼록끼록림 어서 오세요. 타워 생각을 안 하네. 오늘 부금이 안 깔려서 끼록끼록님 부금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 저작권 없는 음악으로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유튜브 동시 송출이어가지고. 양 여기서도 만나네. 여기. 여기. 찍었죠? 아 잘 찍은 아니 말뚝을 받고 초반에 이동을 안 했는데 내가 원수랭킹이 안 바뀌어 있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 난 얼마나 쳐먹고 다녔다는 거지? 싸움점 어디지? 점수 작업을 위해 이런 애들 좀 팔게요 여기 쓰레기 넣어놨는데 이런 건 빼는 게 현명한 겁니다. 내구도와 가속을 소비하고 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저는 다시 얘를 넣어주면 되는데 정찰 한번 보내 놓고 아마 타워링 경력은 바로 빼야 되거든요. 여기가 죽는 건 또 뒤지는데 상대 지원은 빨리 들어서 순식간에 갈려요. 그래서 이 타워 전투는 안 하고 빼고 그냥 죽어먹고 내구도 싸움으로 가는 게 현명한 거거든요. 일단 갑다운 명사 치료 좀 하고 뭐야 나한테 맞았네? 아 이게 싸움 처리 됐구나. 웃기가 늦었네요. 아 병력이 들어있네요. 여기에 안 뺐으면은 전력으로 갑니다. 저도 전력으로 가줘야죠. 뭐 했는지 볼까요? 일단 신캡죽. 이거는 제가 이겨요. 챙겨주고요. 올 전산가? 올 의무대 인가? 남은 게 얼마 없어서 일단 바로 뺄게요. 복귀용 성력을 고정. 아 올 사망이네요. 아 여기도 빡세게 죽겠다. . 잡았죠? 천수족보다 숙천룩이 위입니다 여러분. 어이 가속배 늦은거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번 해보자. 꿀릴 게 없다. 어차피 제가 더 깎았고 저는 과속을 안해서 얘랑 놀면 이득이에요. 일단 뚫었죠? 뽕! 더 쎕니다. 까불지 마세요. 춤볼 거라 왔어요. 까불지 마세요. 따enh Fish 路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뭐죠? 이 사람이 279 해적 같은데 연맹을 보니까 맹주는 83 섭이고 77 섭 뭐지? 무슨 연맹이죠? 다국적 해적 연맹인가? 83에서 문의 남살잔가? 뭐죠? 파워 디펜스 끝나러 가죠? 두세 번 뺏기니 도전 안 하죠? 다국적 해적 다국적 해적 다국적 해적 다국적 해적 다국적 해적 귀엽네 다국적 해적 다국적 해적 다국적 해적 얼마나 샌드백이 많았던거야 이 형은 맞기만 했는데 형도 맞기만 했는데 사지야 이렇게 바idas 베리에다 150분 센터 끝났죠? 먹었죠? 지금 관직 주고 있나봐요. 달달하기 포인트 잡. 달달하기 포인트 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가 꽤 많이 맞았는데 그래도 이기고 있네요. 잘못 봤나 방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나한테 더 맞으러 가까이 온 거야? 아 미케도 뚫렸죠? 신이 쎄네. 뭐야 누가 나 때린다. 어? 아야? 누군가는 분명 나를 때리고 있느냐 말이지. 인트로.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둘 다 못들어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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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정수 작업 마자 하자 친구야 정수 작업 마자 하자 친구야 뭐 하던건 해야지 너 뭐지? 찍어볼까? 뭐야 이거 찍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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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다. 귀찮아. 두 개나 나오죠. 지금 보시면 53, 50이었어요. 근데 지금 69, 50이거든요. 얘네가 퍼센트를 지킬 약간이라도 올릴 극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끝났죠. 얘네 이미 알고 있어요. 폐색이 짙다는 걸. 근데도 개기는 거는 약간 그거죠. 우리는 항쟁을 했다. 그럼 뭐합니까? 이미 끝났는지. 통영은 아까부터 계속 불러오고 있고. 지독하다. 지독하다. 지독해. 잘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구증 Consorbs 지rut 초 180 연셔드 바꿨죠? 지금? 얘네 TWF에서 연맹 바꿨어요. 지금. 한기연맹 수비, 한기연맹 공성하면 뺏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TOP 100을 모아도 1%도 못 올리는 꼬라지다. 급하게 TOP 100 긁어보았지만 1%도 못 올리고 있다. 달짝지근합니다. 점수. 셔틀이에요. 이 정도면. 점수 자판기죠? 버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달짝지근한 점수인데. 세네요. 까불만 했어. 까불만큼 세긴 했는데. 상대는 아니었어. 약간 긴장감이 부족하긴 했어. 다이아 5만개 들고 시작했는데. 딱 5만개 정도의 값어치였어. 까불바는 5만개 정도의 값어치였어. 모든 한기 에서 펜트의 값어치포가 있습니다. 약간 너도 틀림픽이 없거나 그랬어요. 도 그거는 까지 말고는 네, 아니면 전문의 값어치포단 공중중중중중. 좀 더 고위에 이쪽으로 각오할 수 있을 것 같음. 아, 다이아 2만개 정도는 상대가 없을 것 같음. 아, 다이아 3만개 정도의 값어치포단 공중. 좀 약한 애를 때려서 점수를 올려야 되나. 쎈 애를 때리니까 뭔가 많이 안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죽는 점수인가. 킬수가 뭔가 쭉쭉 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얘는 가속 안 쏘아 때리면 놓치겠는데? 날라가가지고. 누굴 때려도 너무 달아가지고 이빨 섞었어. 나 진짜 이빨. 이빨. 자. 민망하다. 니들이 탑 100을 모았다는 것 자체도. 아 뭐 미사일이야. 더 센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 미사일 쓰고 그래. 재미없게. 얘가 좀 더 달짝지근한 것 같아요. 때릴게요. 은신이랑 두 발이 끝난 게 아쉽다. 잊었을걸. 한 시간도 안 남았는데. 한 시간도 안 남아오며. 한 시간도 안 남아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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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51% 급하게 이제 연맹 통일하고 하나의 연맹으로 뭉치는데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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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가 영어로 보지 테이스티 딜리셔스 달아 달아 스위트 달아 달아 아주 달아 뭐죠? 말하는거 재미없는데 버티는거 노잼인데 샌드뱅 너무 달짝지근한데 국챗 날리자마자 공성대로 오죠 위키의 이 친구 화 많이 났구나 아 아파 안 뚫렸어 발끈 국챗 보고 발끈 응 막혔어 어 그러게 왜 뺏는다고 소문을 내고 다녀 사람들이 보고 내 망신당하기 아 이건 뚫렸다 어 이거 왜 살짝 줏댔는데 몇 대를 처박은 거야 오우씨 깜짝이야 아 한 번 터졌네 45,000 달아 귀여워 귀여워 계속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와 난 다니까 달달해 점수 와 있어 니 옆에 했는데 터졌어 아 한 놈만 패 한 놈만 패는 한 놈만 패 나는 한 놈만 패는게 제일 달아 어 표기도 안 찍고 데리고 싶은데 아 나 여러 놈 안 패 한 놈만 패 한 놈만 패 살짝지근하잖아 점수 봐 달아 이게 킬전이지 아 아 날라갔어 이 친구 재미없어 터 버텨야지 아 여기로 옮긴 거야 할 때 한 놈만 패 한 놈만 패 여러 놈 안 봐 한 놈 안 패 저기 짓고 패던 놈만 패 멀리 안 가 양 삭제하고 예 삭제하고 예 삭제하고 예 삭제하고 아 미사인이야? 연소야 또? 다 스마크네. 어우 달아. 점수 뭐야 왜 이렇게 달아. 아이 2% 올렸네 얘네. 통일하고 힘들었네. 귀엽네. 미사일 플리즈. 이지하다 이지해. 이지합니다 이지해요. 어 뭐야. 센데? 천수증을 맨 위로 올렸어? 아 바꿔야겠다. 천수증이 더 셉니다. 보세요. 천수증이 40만 90만 12만 이거든요. 세 번 딱 때려 볼게요. 나 두고 때렸어. 아 멀리 있는데 때렸네. 천수증이 약한 녀석은 아닌 것 같으니까. 40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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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는데 방해하는데 v12에서 방해하는데 문자 관점에서 방해하는데 δεν indemni고 예ожу 전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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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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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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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요기 동령도 공과 해서 이거 얼마나 드시려고 욕하면 안 돼요. 우리 쪽 diez 원이라니깐 잘 버틴다 처음부터 이렇게 버티지. 아니면 여기 센터 포기 Inc. 컴 front이오 전 ecosystem으로 다 넘어오지. 저는 11시에 방송 켜고 ASMR 때리면서 밥 바로 먹고 센터 전화 합류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버티는데? 갑자기 얘네... 아 똥 놨죠. 아까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똥 널어갔죠. 송수형은 시작하자마자 기지 털리고 시작하는데? 이 대이치구전 뉴스에 가장 많이 뜬 기지. 가장 처음 뜬 기지. 송수하고 바로 그냥 갑자기 막 KR 털렸다고 떠서 가봤더니 형이던데 송수형. 탈자악 찍은 합니다. 이거 다 쓰면 몇 주당 나오려나? 일단 7위치 돌파. 20위권 진입. 279 이동이 늦었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얘네가 살짝 시작할 때 작전이 매섭기는 했어요. 일부러 통을 안 터뜨리고 멀리서 우리가 약간 타워 점령하려고 해놓은 사람들을 저격을 해서 터뜨렸어요. 계속 그냥 우리가 옆에 누가 있든 지원을 넣든 말든 걔네만 그냥 터뜨렸어요. 그래서 무무형 토라형 그리고 도리형 이렇게 셋이 터져가지고 순간 어? 했는데 응 그게 끝이야. 아 작전 잘 짰다 이랬는데 그 다음 차례가 고양이맞형님 때리는 거였는데 그거를 고양이맞형님이 버티셔가지고 다음에 저로 넘어올 뻔했다가 고양이맞형님이 너무 잘 버텨서 다시 고양이맞형님으로 어그로 끌리고 해가지고 애들 이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안 때리더라고요. 뭐지? 내가 존나 약해 보이나? 도리형 진짜 잘 버텼어요. 무무형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서졌고 도리형이랑 토라형으로 약간 어그로 나뉠 때 도리형 토라형이 잘 버텨가지고 무무형이 운전 중인 것도 있었는데 뭐야 또 공격 들어? 편하게 들어 야 하나도 안 무섭잖아. 나에겐 파뿌리형이 들어와 있다고 무저씨가 베인을 안 만들었어요. 영웅은 좋은데 베인을 안 만들어가지고 아 무저씨 너무 빨리 터지는데 이거 끝나고 갈궈야겠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놀려야겠다 끝나고 이랬는데 무저씨가 딱 채팅창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운전 중이라서 자꾸 털림 야 할 말이 없네. 운전 중인데 정상 참작해야죠. 아 얘네 갑자기 센터로 화력 접종하더만 버티네. 응 90%야. 아 점수 너무 달아. 뭐야 이게 7.3G 너무 달짝지근하잖아. 아 근데 도리도리형은 솔직히 더 버텨야 했는데 뚫린 것도 살짝 아 북형 이름 달아 놓고 뚫린 게 살짝 조금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거 알죠 형? 아 뭐 잘 버티긴 했는데 결국 살짝 날아가는 게 보이기 안 좋긴 했어요. 아 너무 무난하게 이겨서 좀 미안한데 이렇게 점수 꿀 빨아도 되나? 치료로 다이얼 얼마나 쓴 거지? 아 날라간 적 없어요? 내구방 까였어요? 아 근데 저기 통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시작할 때 그냥 내방을 받고 시작하던데 차 4개를 그냥 다다다닥 받고 시작하던데 수비 안 해요. 그냥 약간 멀리서 다다닥 다다닥 받고 하나 날리고 다시 또 내대 다다닥 다닥 받고 약간 좀 신박한 방법으로 들어와서 저도 당황하긴 했어요. 7분 남았네요. 누가 먹지? 센터 VNS 분이 먹기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 솔직히 그냥 VNS만 와서 먹어도 먹었을 것 같은데 TKV가 이거 주변 정리하고 VNS가 와서 먹어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빡센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가스 날라오네. 아프겠다. 150에 있을 때는 렉이 좀 덜 했는데 2.7구로 넘어오니까 렉이 좀 많이 심해지긴 했어요. 상대서 페널티 해가지고 렉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 설마 버프 또 끝났나 30분을 패기만 하네 패다 지치겠다 패다가 뭔가 계속 리프트가 쌓이냐 접통도 사라지고 이게 원래 풀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여유가 생겨 가지고 안 풀어놔도 돼요 어우 달아 아 이건 안다네 별로 안다네 어 저 약간 넘어갈 때 광전사 마냥 우와 하고 넘어가면은 달에 걸려요 약간 순차적으로 넘어가야지 그래서 먼저가 한 3명 터지고 나머지들은 좀 안 터지고 그런 식이지 우와 하면은 다 터져요 달에 걸리고 다 터져요 와 델룸벨 박수 봉웅 어? 마뇨 아니 오랜만이누 5천만 길 달달하네요 아아 여러분 여러분 279에서 영웅 뽑기 하세요 279 가서 영웅 포인트 채우세요 씹고 줍니다 MC19 가서 학기 1센터 영웅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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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세요 슈퍼 줍니다 S3 소환권 이랑 여러분 지금 279 넘어오셔서 이거 복지센터 보시면 2인재 계획이 있거든요 이거 깨세요 이거 깨지면 S3 소환권이랑 슈퍼쿠어 줍니다 꼭 깨세요 이게 크로스업 넘어갈 때마다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 다르거든요 이게 스포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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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progressing 잘 자라노 팔다란 오 또 vielleicht 쉬운 잠시 이제 이제 복형도 말툭 박았다 복형은 돌아다니면서 싸울 때가 아니라 말툭 바꿀 때가 제일 무서워 저걸 어떻게 뽑을 수가 없어 약간 컨트롤의 난이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더 세져 도리도리용이 좀 너무했네 이거 kfn에서 내구도가 없으신가 다 열심히 했는데 근데 도리도리용 쏘리봉은 좀 아쉽다 나도 이거 센터로 보내야 되나? 되게 열심히 하는 거 97퍼인데도 열심히 하네 97퍼인데도 열심히 하네 8 9 5 6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위에 8G 돌파 뭐야 내 샌드백 샌드백 사라진 줄 알았네 5위에 8G 돌파 5위에 8G 돌파 사실상 다 넘어가 있어서 렉츠KV만 지키는 게 맞긴 하죠. 그리고 KR 지금 전투요원이 다 빠져있는 상태여서 좀 안타깝긴 했어요. 운전은 하는데. 잘못 때렸다. 복매용이 먹었네. 하여간 대웅석 욕심쟁이. 그냥 또 복매용이 먹었어. 오늘 분해 싸먹는 날인데. 욕심쟁이. 얘네 왜 안 빠지냐? 끝났는데. 아쉽나? 설마 이대로 꿨나? 빡종했나 얘네? 어 나 때린다. 얘네 빡쳤다. 얘네 빡쳤다. 나 때린다. 으악 조졌다. 빡쳤다. 나 때린다. 이거 어카누. 이거 어카누. 얘네 개빡쳤다. 아 국채에서 도발했더니 나 바로 때리러 오네. 아 실수로 기름 너무 많이 풀었는데. 안 도망가누. 도망고심누. 아 위키야 이 세개 나 바로 때리네. 깜짝이야 이씨. 런. 이지이. 이지이. 아 내구도 알뜰살뜰하게 써서. 오늘의 점수 8.65G.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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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런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어 기름 너무 많이 썼다. 철이라. 어기념할게요. 쓸 끼? Subscribe 후 alcald Cage듬. 아 많이도 많았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 또 어떻게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쁘게 마무리 되었고요. TKV가 250센터와 279섭센터 전부 다 먹으면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279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만났던 서버 중에는 가장 셌어요. 266이 좀 더 빡셌고요. 그 다음 279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266이 좀 더 셌다. 얘네가 좀 작전이 신박하게 들어오긴 했어요. 그 통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통 주변에 다른 타워를 지키는 수비조들을 뚫어내고 터뜨려서 그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센터전을 하겠다 했는데 초반엔 잘 터뜨리나 싶었는데 이제 하나 둘 터뜨리고 그다음부터 터뜨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얘네가 센터전에서 아예 상대가 안 됐고 우리 1맹 1부와 2맹 3맹이 다 넘어가서 상대 센터를 공격을 했는데 우리는 통만 지키고 사법부 참모장이 다 넘어가서 공격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뺏었고 그리고 빨리 뺏은 것을 저기서 지키기로 했던 1맹이 지켜내지 못했고 센터전이 생각보다 압도적으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266이 더 빡셌어요. 200대 최강 서비라고 양자리까지 있다 그래서 살짝 기대를 했는데 아... 266이 더 셌던 것 같습니다. 예 방송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